지금부터 말이지 합성 사진을 보여줄건데 있는 것들을 다 알겠다 싶은 친구는 부절을 누른 다음에 다 얘기해줘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기회는 상대팀으로 넘어가게 된다 꼴찌팀에게는 반성하라는 의미로 물바가지를 선물하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결국 장훈이 형은 나하고 1대1 대결하겠지 너희들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이번 테스트는 문제당 100점이 걸려있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재임이도 유정이가 있었어 참외, 레몬, 석류, 망고, 파인애플 정답! 정답이야 정답이야 복장 잘 봐봐 나 틀릴 뻔했다 유정이 대단하다 어디 침해가 뭐였니? 석류를 맞췄어 난 이거부터? 유정이, 균상이 다음 문제 간다 다음 문제 주세요 뭐야? 유정이 다음 문제 주세요 뭐야? 유정이 이게 사슴, 말, 낙타, 원숭이 원숭이 다람쥐 다람쥐 정답! 오소리 아니야? 뭐 다람쥐가 왔어요? 맞아? 정답 정답 하나 다람쥐야 저 오소리인 줄 알았어 꼬리 색깔이 저런 다람쥐를 맞췄어 야 일로와봐 야 유정이 유정이 한쪽 눈 가려요 유정이 눈에 랭도 꼈어? 선생님 예 눈 너무 좋아요 유정 혹시 이 문제 네가 만들었니? 어떻게 만들었어? 오 대단한데?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대정 팀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맞힐 수 있게 우리가 다 못 맞히면요 오케이 어 다 못 맞히면 다음 문제 주세요 저 가짜 술 많이 먹어서 눈이 안 보여요 이거 어려운 문제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진짜 술을 잘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돼요 이게 뭐야 자 이제 누를 때 되지 않았니? 자 경훈이 3장 키위 코알라 그 다음에 곰인형 오케이 그 다음에 바나나 탈라 어? 이러도 돼요? 오케이 일단은 코알라 키위 곰인형 짚신 에그타르스 탈라 에그타르스 자 이제 첫 번째 어 키위예요 오케이 좀 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과일 어 빠르게 키위 근데 그리고요 너무 늦어요 어 바나나 했어 바나나 바나나 자 이제 윤정이에게 기회전으로 다 돌았어요? 우리 다 돌았어 다 돌았어? 아 좋아 윤정이 키위 코알라 에그타르트 꼬미뇨 계란후라이 정답 아니 계란후라이가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아 니네 진짜 아 집신이 아니고 곰인형이었네 야 곰인형 저거 집신 집신으로 봤는데 내가 에그타르트를 맞췄는데 난 에그타르트를 처음 들어봐요 자 우승팀은 일단 일대청 팀이다 출발하다 자 이제는 최고 난이도 두 문제가 있는데 오케이 꼴찌 팀을 가리도록 하겠다 좋았어 그러면 두 문제 200점짜리 문제 문제 주세요 와 이건 뭐야? 견지도 안 알려주고 모루야 뭐야? 자 다섯 개가 아닐 수도 있어 다섯 개가 아닐 수도 있어 자 상민이 자 장구, 토끼, 홍당무, 자전거, 떡볶이 우와 로콜리 로콜리 자 다섯 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로콜리 자 병원이 어 해 개수가 일곱 개일 거야 개수는 일곱 개다 아 하나 더 있어 아 일곱 개 자 장구, 토끼, 자전거, 떡볶이, 당근, 열쇠, 그 다음에 하마 탈라 하마가 아니라 거의 다 왔는데 하마가 아니라 아 쟤 콧구멍 뭐냐고 저거 진짜 콧구멍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 해도 돼 우리끼리는 해도 돼 자 경민 얘가 눌렀어 다급됐나봐 우리끼리는 해도 돼 자 간다 장구, 토끼, 열쇠, 자전거, 떡볶이, 홍당무, 보고 정답 형 형 보고 맞잖아 그치? 보고 맞췄지? 보고 들어가면 딱 보여줬어 형 형 보고 맞췄어 핏보니까 이게 문으로 보이기도 보인다 아니 되게 한번렁이 안 생겼어 하여튼 입이더라고 입이 열쇠 열쇠 좋았어 열쇠 좋았어 열쇠 좋았어 자 이제 두 팀이 꼴찌를 겨루게 된다 300점짜리 문제야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장훈이 형이 맞힐 것 같아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쟤 뭐야 쟤는 보고도 모르겠어 쟤 이름 몰라 쟤 이름 뭐야 가운데에 있는 어? 뭐예요? 7개야 힘쓰! 렌즈 주 우리 다 만졌어 귀에서 물 입혔어 유정아 이 소리 다 보여? 저걸 어떻게 신겼지? 우와 다 보인다 유린 다 끝났어 유린 다 끝났어 대박인데? 7개 다 끝났어 다 발견했다고? 유정이 일로 와봐 유정이 지금 다 발견했어? 귀에 대고 얘기해봐 이거 손가락 3개 지금 뭐야? 유정이 정답 유정이 정확하게 와봤어 7개 그게 그 하나가 뭐가 숨어있어 다 같이 나 하라고 형 다 같이 그냥 TV에 얼굴 붙여주자 다 같이 그래 보자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좀 부절 눌러봐 지금 왜냐면 서로 괜히 말했다가 먼저 얘기하면 분리하다고 생각해 둘 다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진 않은데 얘 뭐야? 경훈이 쟤가 잘 밟았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서로가 먼저 얘기하면 분리하다고 아니 하나 없어 하나 없어 자 경훈이 자 하나만 알면 돼 코끼리 오케이 강아지 얘기해봐 피자 브로콜리 강아지 주먹밥 또 뭐 이런 얘기야 피자 탈락 선생님 선생님 하나하나 갈게요 하나하나 끝에부터 갈게요 선생님 저희를 잘 집중해서 정확하게 써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거 가운데 있는거 선생님 헤어드라이기요 브로콜리요 피자요 오케이 코끼리요 안경이요 어 붕어빵이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나무늘모 정답 야 붕어빵이야 야 왜 강아지가 나왔어 초밥은 왜 나왔어 강아지 아니었어 나무늘모 나 쟤 니모인 줄 알았어 니모 와 진짜 진짜 못 마실 뻔했는데 궁전의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호도에 갑자기 강아지 니모 나무늘모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꼴찌다 야 통을 보면 나무늘모 내가 몰아주게 둘이 몰아주게 우리 우애 깊어서 같이 마실거야 아이고 아이고 해 아냐 됐어 내가 마실게 아냐 동생 내가 마실게 아냐 아냐 내가 마실게 내가 마실게 그러면 여기 둘이 나왔으니까 둘이 한 바가지씩 한 명씩 뿌려 그럼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바가지로 때리지 말고 따뜻하다 자 하나 둘 셋 히트척 화이팅 화이팅